와, 진짜 큰 가을이다. 와, 좋은 종류가 없네. 와, 저거 진짜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상어다, 상어. 상어야. 어, 이게 있다. 우와. 이거 진짜 커. 오, 예쁘다. 자, 오늘은 특선 점심 샌드위치. 참치 양파 샌드위치. 과일. 자, 랜선이 먹어볼까? 이 삼촌이 어제부터 만든 거야, 새벽부터.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윤아 씨? 먹을만하네. 야, 새벽부터 준비할 거면 먹을만한 거야, 그냥? 맛있어. 자, 과일도. 먹어. 자, 윤아 시작. 자, 자, 윤아 씨 먹어. 하하하하. 아, 좋네. 맛있게 먹으니까. 짜잔.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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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리, 아, 자. 3, 2, 3, 4 아! 아! 다 넘어졌어 비켜 넘어진거야 야! 아 아 아 아